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내 장자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실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돌보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 여호소 같은 그 지도자들 또한 사사시대 때는 열두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돌보신과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사용했던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 여호소 같은 그 지도자들 또한 사사시대 때는 열두 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하고 사람들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고 자신의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눈앞에 있는 지도자들과 사사들, 그 사람들은 보았지만 그들 뒤에서 역사하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사무의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왕과 같은 그런 자를 택하여서 자신들의 그 왕으로 삼아달라라고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그 왕을 세워주시기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람들의 소견에 좋은 사오리라는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용사의 가문으로 아주 싸움도 잘하고 아주 유력한 집안으로 재력도 있고 또 준수한 소년으로 외모적으로도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겸손화뿐만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키도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은요 그의 모습과 통치를 통해서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바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동일한 과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합한 왕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말씀을요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소견의 좋은 자를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아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대충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임무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 드린 장소보다도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듯이 아마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이에 반응하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월의 통치와 그 후에 나올 이 다회의 통치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얼마나 다른 큰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알고 실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나눌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분 좋을 때와 하나님 기분 나쁠 때와 화나셨을 때와 즐거우실 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섭리를 통하여서 그의 일꾼들을 부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는 약속에 근거한 합당한 그 일꾼을 예비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9장 27절을 보면 사올과 하룻밤의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사무엘은 사올로 하여금 사완을 먼저 그 성읍받게 보내게 하고 그를 서금 안에 잠시 남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올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사무엘은 사올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기업의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은 또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이 그냥 뭐 단순히 흘려보내는 그 말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고대 근동시대에 기름을 사람의 그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특정한 권세를 주어서 지도자를 세울 때 행했던 그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기름을 부은 자의 대리인으로 마치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 또는 주인과 그 종의 관계로 스승의 뜻을 누가 대신해요? 제자가 대신하는 것 종의 뜻을 따라서 누가 대신 일을 해요? 종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구약의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대리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한 누가 또 있죠? 대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으로나 또 영적인 그 면에서의 그 기름 부음은 새로운 삶의 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용사의 가문이고 또 유력한 집안의 그런 아들인 거 보니까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재미있게 나름대로 그 시대에 하지만 그가 그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올의 입장에서는요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그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우연찮게 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 근처에 있었고 또 사완이 하도 이렇게 애원하길래 이 사무엘이 있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올은 이스라엘의 한 그 사람이 아닌 바로 베냐민 집화의 그 한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할 그 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2021년 새해를 맞아여서 이제 새로운 재직들과 새로운 목자, 목녀들 그리고 안수집사를 세워야 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몸으로나 삶으로나 성길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명목상의 집사, 명목상의 목자와 목녀, 명목상의 안수집사, 명목상의 목사와 전도사가 아닌 진짜 성김의 모습으로 집사답게 행하고 목자와 목녀답게 성길 줄 알고 안수집사답게 성길 줄 알고 목사와 전도사답게 성길 줄 아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더십에 속한 분들이라면 이전과는 그 다른 하나님의 일꾼다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이브교의 그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재직들에게 목자, 목녀들에게, 안수집사에게, 목사와 전도사에게 그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아,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워요 한마디로 부담스러워요 집사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직분을 받지 않고 성도로 남겠어요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교회 안에는요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질서있게 세우기 위해서 목사, 집사라는 그런 직분의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또한 예수 그리소를 개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소인들에게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도라는 그 직분을 갖고 이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소를 믿는 성도의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리소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저물로써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지만 뭘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의 감사여서 그리소의 그 몽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그 성도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성도의 그 삶마저도 부담스럽거나 또 싫은 분이 있다라면 죄송하지만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요 자신이 가진 믿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의 합당한 징조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십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세 가지의 그 징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일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일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 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일은 누구입니까? 라헬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의 그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이 라일입니다 그리고 라일이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은 바로 베냐민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그런 치조가 되는 그 조상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냐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러한 라일의 묘실 앞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았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것이고 또한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이 징조를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자손인 그 사울을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사울이 가진 아주 복잡하고 갈등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확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확증이 그에게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3일 동안에 이곳저곳 안 돌아다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여러 곳을 다녔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찾고 그냥 우연찮게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성어 근처에서 있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이 사무엘을 만났는데 당황스러운 일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기름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그 마음에는요 잃어버린 암락에 대한 걱정 또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자신에게 행한 그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아주 복잡한 마음이 그의 마음감대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이라는 율법상의 완전한 그 증인의 조건을 가진 두 사람을 그에게 예비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사무엘이 자신에게 말한 것이 단순한 흘려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조는요 다벌 상수리나무에서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다벌이라는 것은요 도대체 정확하게 어느 곳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베냐민 집화에 속했던 그 땅, 그 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상수리나무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3절과 4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각각의 예물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한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염소 새끼 세 마리 또 한 사람은 떡덩이 세 개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만나면 그들이 뭘 해요?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고 합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떡에 그 두 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라는 아주 자세한 내용의 그 말씀을 그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그 질문은 왜 그 세 사람이 이 사울에게 떡덩이를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잃어버린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좀 생각 같아서는 하루 만에 좀 찾을 줄 알았더니 이 3일을 넘어서까지 찾지 못하여서 결국 그들의 수중에 있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그날 밤은 사무엘이 제공해 주는 그 밥을 먹어서 괜찮은데 이제 집에 돌아갈 때 필요한 양식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떡덩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었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 이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 떡을 받는 것처럼 장차 사울이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받게 되는 그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징조를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세 번째 징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의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업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와 영이 크게 이마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은요 당시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던 이 실로가 실로의 그 성소가 이 블레셋에 의해서 파손이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 하나님께 제사의 예배를 드렸던 바로 산당에 있었던 높은 언덕 아니면 낮은 산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블레셋의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영문이라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축한 일종의 군사 기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이곳에서 선지자들의 그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만났을 때의 여와의 영 무엇을 뜻하죠? 여와의 영 바로 성령을 뜻하죠 바로 성령이 그 사울에게 이마여서 그에게 능력을 줄 것이며 또 사울이 그들과 만나서 함께 예언하고 또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사울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이만자의 삶은 바로 변화된 삶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세 가지의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는 것이 사울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임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지조자로 삼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냥 자신의 그 연약함과 미약함을 들어서 아휴 무슨 말씀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런 일을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그는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면서 세 가지의 그 징조를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도록 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이에 합당한 그 부르심을 주변 사람들이나 그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곤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 부담감 때문에 인간적인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정으로 더욱더 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한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얘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다가가서 청년 우리 교회의 주의 교사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요 단임 목사가 어느 분에게 그냥 아무 얘기나 가서 교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신앙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좀 교사로서의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보고 교사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래요 아 목사님 저 아직까지 더 배워야 돼요 부족해요 저 훈련 받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단임 목사의 입장에서 뭐 아쉽지만 예 그러시죠 라고 넘겼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동일한 청년에게 가서 동일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주십시오 근데 그 청년의 대답은 목사님 저 아직까지 부족해요 더 배워야 됩니다 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 청년은 언제 다 배우고 언제 준비가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우리가 용기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정하고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믿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나누어야 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 7절과 우리 8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첫 번째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자신의 능력이 되는 한 최선을 다해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 모습은요 어떤 사람들이 보는 어떤 최고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몸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기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따라 행하라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2021년 재직과 또한 리더십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요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두 번째 반응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7일, 7일이라는 것은 성경상황에 나오는 7은 무엇을 뜻합니까? 완전을 뜻하죠 완전함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새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분의 출석과 그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에 따라서 우리가 회원 자격을 6개월이 지나서야 주게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가 독복이나 그런 것을 대가지고 이분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라이프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가족으로서 과연 자신이 성도들과 교회와 연합될 수 있는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과연 이 교회에서 내 자신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고 또한 이 기간 동안 이 라이프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그 성도들에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교회에 오자마자 막 이것저것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한 열심히 겸손히 기간 일만 하면 참 좋은데 꼭 하는 말이 있죠 아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런데 왜 라이프 교회는 이래요? 예전에 다녔던 단위 목사님이 이런데 왜 라이프 교회 신 목사님은 이래요? 하면서 어떤 비판을 하며 성도들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보금주의의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는요 건강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전에 다녔던 교회의 것이 정말 좋고 그것이 진정한 보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분은요 그곳에 가셔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그 믿음의 그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라이프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는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절을 한번 보면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증조도 다 응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올이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행하자 뭐가 이루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응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루 지난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바로 그날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6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다음에 17절을 보면 드디어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대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왕을 세우기 전에 그냥 세우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을 구속하는 분 자신들을 통제하시는 분 자신들을 귀찮게 하는 그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이 스스로 뿌린 그대로 그들이 거둘 것이야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자를 그 왕으로 세우기 위해 구약에서 행하는 그런 제비뽑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말씀 시간 가운데 우리도 제비뽑기를 해서 선물을 주면 어떨까라고 했다가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을 경건하게 해야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정함사에 예 다음 기회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제비뽑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그 족장들을 모으고 이 제비를 뽑았는데 열두 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뽑혔죠? 베냄미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제 베냄미 지파의 그 사람들의 그 가문의 그런 리더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뽑는데 어느 가문들, 어느 가족이 뽑히죠? 마들이의 그 가족이 뽑히게 됩니다 이제 마들이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바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22절을 보면 진복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사울을 찾아 데려오게 됩니다 백성들의 앞에 선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23절 후반부에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때요? 키가 가장 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어느 분이 가장 큰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키 큰 얘기에서 음매 기죽을 한 적이 있는데 딱 보면 우리 잔 집사님, 또 우리 조노 전사님, 우리 폴 집사님이 그래도 가장 세 분이 막상막상 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에 있다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조노 전사님이 제일 커서 왕이 된다고 해서 조노 전사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우리 승재를 오른쪽에, 우리 준재를 왼쪽에 놔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노 전사님 곁에 있으면 어우, 어우 징그러워 농담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은요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그 타고난 그런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당시의 그 전쟁은요 몸과 몸이 부딪히는 백병전의 그 전투가 가장 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조건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그 조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당당하게 백성들 가운데 서 있지 않고 짐 보따리 가운데 서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사울의 그 키 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향해서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세! 하면서 만세를 외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해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껏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모시고 만세를 불렀던 그 장소가 이전에는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하여서 이스라엘 새로운 풍의 역사가 일어났던 자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던 그 자리인 미스바라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요 현재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인간이 주인이 될 때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그런 왕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지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시며 행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영성의 그 저장인 로버트 존스톤이란 분이 자신이 예전에 목사의 소명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부르셨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한 것은 목사는 먼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바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노력으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부름에 나의 부르심에 그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몸 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갑니다라고 나기보다는 주저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함을 할 때에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라이프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반응하십시오